똥대 똥, 당신의 선택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요, 미래소년 코난의 원곡자죠, 이혜민이 드로즈 가수로 신곡 사랑이라 를 냈습니다. 먼저 이혜민씨 음성부터 들어보시죠. 안녕하세요. TVN 차차차 대구 교통방송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저는 가수 이혜민이라고 합니다. 제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? 저는 어릴 때 어린이 가수라는 타이틀을 기자분들이 붙여주셨어요. 이유는 어린이 합창단부터 제가 시작해서 뽀수기로 활동했었고요. 뽀뽀뽀 박사님, 뽀뽀뽀 박사님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? 호랑이 선생님까지 했을 때 활동하면서 많은 음반을 냈었고요. 그중에 제일 유명한 곡은 지금 보니까 미래소년 코난 옛날 82년도에 방영할 때 제가 주제곡을 불렀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저보고 추억을 소환하는 가수라고 많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요. 그 응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제 신곡 사랑이란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. 사랑이란 노래는 발라드 곡이고요. 아 이제 처음 듣자마자 90년대 감성이 다시 살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래서 옛날 감성 그대로 표현해보려고 많이 많이 노력했습니다.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휴가철에 4단계까지 겹치면서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모두모두 이 고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수 이혜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제 신곡 사랑이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이란 그런 걸 견딜 수 없느니 그리워 당신이 너무 Québec Fer Ой 다른시죠? 한글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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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얻는 게 내는 나는 마지막 사랑 너의 사랑을 얻는 게 내는 사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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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